앞으로 볶아가지고 자 한번 멋있게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전 격례 어저께 잠을 잘 못잠는거 허리가 아파 죽었다 다시 천둥산 바다에 쥐 붉은 없는 어린 맘 물안 쳐다린다 우리 주위에 서는 두려 왕어미 집을 치는 고개 마다 붉이 마다 울어서 손이 쳐서 가슴이 터지도록 좋다 치 치 치 치 치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도 나처럼 이렇게 유연할 때가 있었을텐데 이제는 세월이 가가지고 허리도 안 움직이고 다리도 안 움직이지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못하는걸 내가 대신 했으니깐 분명히 남으시죠 이제 하체만 다 움직이잖아 봐봐 하하 귀하귀나 귀하귀나 선아님께 비고나서 하하 하하 포도리 무릎을 쌓아서 허리춤에 담아주며 하하 하하 한 pu 우린 그 나 박달지의 그논이야 nhân의 บ학 모두들 ATEED